수준이 때문에 계속 대기 편하는 이 아저씨들 기다려 봤더니 탕 속에 소금 돌멩이를 사자고시 팍팍 아 왜 물이 싱거워요? 왜 그렇게 소금을 뿌리신데? 왜 왜 왜 왜요? 염도를 24%에 맞춰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앞바다인 사이와 비슷한 농도라는 사이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무좀, 관절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도매비만 기다리던 아저씨들 한 걸음에 본다 사이와 똑같은 농도니 당연히 어머나 아저씨들 한 걸음에 뜬다 아저씨는 풍음이 짱만해요 싹 짜다 정말 바다에 온 거 같겠어요? 뜨는 게 너무 좋아요